10시 우리 가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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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밤 10시 아니에요? 장난감 초이라 너무 무섭다 진짜 그러니까 이 밤에 저걸로 비빗한 위로가죠? 어디 가노? 이 시간에 어디 가? 어? 어디 가는데? 뭐 그냥 가는 거야? 친구랑 약속 잡았나? 밤 10시에 약속 찾기가 힘든데 어머 애인데 어허 아니 이 어린아이 밤에 위험하게 어허 위치하게 나와서요 아니 아휴 참 아휴 야구 치러 갔네 야구 치러 아 위치 추적기 뭐 이런 건가요? 어린이 어헉 아 어딨니? 너 어디야? 엄마 지금 야구장 가고 있는데 너 어딘데? 뭘 신경 꺼? 엄마가 알아야지 왜 몰라도 되는데? 니 혼자 살 거가? 미치겠다. 입원 중에 나가가지고 어디 갔는지도 얘기 안 하고 니 어? 여기 있어? 뭐? 엄마 보호자잖아. 그럼 당연히 알아야지. 그러니까 없네. 니 이러는 정의가 뭔데? 엄마 걱정 끼치면서까지 니가 이래야 되겠나? 자꾸 좀 엄마를 어렵게 만들지 말아줘. 지치는대. 아이고. 엄마 진짜 가슴 아프거든. 아 아파. 와 너무하다 진짜. 빨리 들어오나? 기다릴 거니까. 아이고 참. 엄마도 사람이고. 지치는데. 끝까지 안 알려줬나 봐요. 엄마 속상하겠다. 하아. 안녕히 오세요. 어 뭐해요? 그냥 뭐 애들 때문에 얘기 좀 하려고 그러지. 아 아버님이랑. 왜 가 똑같애. 아들이랑 아빠가 왜 이게... 다 지나가는 가정이야. 아... 근데 나는 그때 자기한테 좀 이렇게 같이 양육에 동참해가지고 애들을 위해서 좀 했었으면 좋았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있잖아, 생각하는데? 너랑 나랑 사이의 갈등 때문에 애들이 애들한테 그러는 거지 애들이 애들이 뭐가 잘못했어. 그렇지. 그러면 말을 돌려서 자기가 내한테 불만이 뭐야? 기억을 하세요, 지가. 어떤 말... 기억을 하세요, 지가. 어떤 말... 맨날 그런 식으로만 넘어가니까 내가 잘 몰라. 그런 식으로만 넘어간 게 너를 뭐라고, 내가 아니라. 그러니까 얘기하라고요. 다 듣고 있는데, 동참. 컴퓨터가 나 때려부신 거, 어? 집안 살린 다 거절을 내고, 안 부셔도. 컴퓨터, 컴퓨터 때려부신... 컴퓨터 때려부신 거는 결혼하고 1년도 안 돼서 때려부셨어, 그거? 결혼하기 전부터 삐끄덕거렸는데 전에는 우리 사이가 좋았나? 아이고... 이방투다, 이방투. 아이고... 알았어, 그래. 얼른 씻고 자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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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